오륜동이라고 써요, 이게죠? 오륜동? 아, 여기니까 일단은 백이성 씨가 전혀 모르는 네, 전혀 모르고 생소한 동네로 왔어요 뭡니까, 윈 실장? 자동차 매장 우리 저... 이태기 씨를 저 안쪽 매장으로 가시면서 태기 씨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동차 매장 자동차 매장에 있어요? 어머 자, 이번엔 이제 혼자 걸어가시고 저희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화이팅! 저희는 뒤따라 갈게요 이야, 백이성 씨 저렇게 긴장하는 모습 처음인데요? 아, 이거 긴장이라기보다 너무 창피한데? 안녕하십니까? 석타야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백이성 씨 안녕히 계세요? 네네네 아, 여기 어쩐 일로... 아, 여기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아, 예 예, 예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태기 씨? 네, 이태기 아세요? 혹시? 아, 이태기 씨? 네, 이태기 아세요? 아, 같은 거 정말 직원이죠 아, 여기서 직원으로... 아, 모르고 오신 겁니까? 네네네 태기를... 어, 잠시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 어제도 여기 계신데? 응, 규성아 응, 규성아 허용하십니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짜 하하하핳하하하 온갖 лей gemeinsam 아, certze 나비, 나비, 얼굴 곧대잖아. 대박인데?